3번 주주총에 소집 권한이 없는 자는 주주총에 소집 권한 주주총에 누가 소집하냐 소집 권한을 갖는 자 원칙적으로는 이사회예요 원칙적으로는 이사회인데 감사도 예외적으로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주주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법원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사회에서 소집하는 게 원칙이다 주주도 할 수 있다 주주는 어떻게 발행주주총소의 100분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예외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총회를 소집할 수가 있어요 이사회에다 총회 소집을 서면으로 요구했는데 이사회에서 지체 없이 소집을 안 해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100분의 3 이상을 보유한 소주주주가 직접 소집을 할 수가 있어요 감사도 소집을 할 수가 있어요 감사도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가 있어 소집하는 방법은 소주주가 하는 방법이랑 똑같아 이사회의 소집을 서면으로 청구하고 이사회가 지체 없이 소집해 주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감사가 직접 한다 법원이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언제 그러냐면 검사인 선임에 와서 부정이 있는지 대표이사의 부정이 있는지 여부를 검사인 선임에 와서 검사를 해봤더니 부정의 소지가 있더라 그러면 법원이 직접 대표이사한테 소집을 명령을 해요 대표이사가 법원의 명령에 따라서 소집을 해야 돼요 법원이 할 수 있다 이거는 할 수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구체적인 거 알 필요 없어요 소주주가 감사 소집 청구는 이거는 좀 알아야 돼 절차까지도요 이사가 개인적으로 이사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사가 개인적으로 소집을 할 수는 없어요 이사가 개인적으로 소집에ants